아 이거 빨리 커피 한잔 먹고 공부해야 되는데 왜 아무도 없지 여기요 희빈 마마 납시오 누구세요? 미녀 카페 알바에서 장희빈이옵니다 옆에 분은 나 마마를 모시는 금상궁일씨 여 남자들은 이 거품 키스를 좋아한 대지 저기요 그만 얘기하시고요 공부해야 되니까 아메리카노 빨리 한잔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저기요 시끄러워요 빨리 빨리 드세요 알겠습니다 저기요 저 공부한다고요 시끄럽다고요 웃지 마세요 웃지 말라니까요 조용히 해요 다 나가요 다 나가요 다 나가요 웃지 말라니까 감사한 거요 웃지 마요 시끄러이스 그냥 내리로 아 아 그랬다 사실 우리 코너는 굳이 조용히 시키지 않아도 조용한 코너이다 오빠 우리는 비웃음도 소중해 배부른 소리 하지 말아 알았지 알았지 아 아 진짜 여기서 방금 커피를 샀는데 리필 가능할까요? 저희 커피가 많네요 리필 해드리지요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향이 너무 깊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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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리필 되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쪽같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고고 커피가 어디 갔을까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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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리필 해드렸사합니다 네 너무 깊은데 리필이 될까요? 저기 저 리필은 해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리필이 딱 세 번까지만 됩니다 그래요? 이런 결례를 보냈군요 그럼 마지막 잔은 여기다 좀 담아갈까요? 이것도 저희 잔 맞네요 두 잔씩 사 먹습니다 원래 그래요 쭉쭉 채워주세요 오늘 밤새도록 내년까지 먹을 수 있겠네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감사한 거! 리필 되나요? 죽어 죽어 여기 사약 쿠폰 좀 찍어주시오 예? 이거 다 찍으면 이 거지 같은 코너 안 놔도 되잖아 뭐라? 그렇게 약속했잖아 찍어줘 잘했어 이런 그랬다 당시 문세윤은 이번 주 배경이 카페라고 하자 출연을 거절했지만 진열대에 있는 케이크를 마음껏 먹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출연하게 된 걸로 추정된다 저거 케이크 먹으러 가자 진짜 약속했잖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됐다 야 나라야 이거 왜 이래? 오빠 이거 모형이야 양아치 새끼다 아이쿠 못살아 나 이 카페 고양이 최 민식입니다 너희들 뭔데 카페를 개판으로 만들어 놓노? 너희 사장 어딨어? 저희 사장 날이랑은 뭐 어떤 관계신지요? 누구 사장 남총동 살지? 에잇? 내가 인마 에잇? 어저께도 에잇? 누구 사장이랑 에잇? 밥 먹고 에잇? 싸우라도 가고 에잇? 다 했어 에잇? 아세 어이 유세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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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주에 실시간에 최성민 3위했고 어이 최성민보다 특보잡이 더 높았고 니 봤나? 에잇? 야 왜 특보잡을 치면 내 이름이 나오노? 에잇? 그리고 요즘 실시간에 올라가니까네 에잇? 막 기사가 막 기자들이 막 써준다 에잇? 메인에 쪘어 근데 그 베스트 댓글이 그 뭐라고 써놓기고 그거 에잇? 뭐 쩌리? 쩌리? 에잇? 쩌리가 뭔 뜻이고 에잇? 쩌리라는 것은 쩌는 리액션 아니 우리 나으리가 리액션이 그렇게 쩐다 쩌는 리액션 쩌리 내가 임마 대한민국 제일 쩌리야 에잇? 내가 임마 코믹 쩌리야 에잇? 오빠 쩌리 에잇? 부끄럽다 하지 마라 쩌리 최성민 아유 부끄럽다 쩌리 형님 에잇? 에잇? 그만해라 이 쩌리 새끼야 Thirty 니가 제일 쩌리 그랬다 지난주 역시 일요일 밤 실검을 장악한 게그맨 최성민 이제는 2018 장위비를 검색해도 연관 검색어에 최성민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성민이 아닌 최석민이 검색되는 걸로 전해진다. 최성민 뭐고? 최성비는 뭐야? 최성민 실시간 일요. 우리 코너는 잡다한 것들만 다 끼어 나오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냐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사이먼. 사이먼. 오오오오. 눈 사이먼. 눈 사이먼 도우미. 눈살 먼 도우미 노량진 1호선 요! 노량진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 힘내세요! 갑자기? 우리가 다 인생은 갑자기 아니야? 그래? 그렇지 갑자기 금상궁? 갑자기 죽여! 죽이라고 해 죽어! 죽어라! 죽어! 죽어! 안돼! 안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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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한 번에 쭉 뻗어먹었더니 머리 아파가지고 배 아픈 걸 잊었네 아, 이거 차가운 것 때문에 이거 뭐야 저기, 혹시 2분 본 사람 있어요? 2분이요? 2분 아, 저희 집이 이게 다 모형인데 연어 샐러드는 실물입니다 내 여자친구인데 예 코스트코에 취직한다고 노르웨이로 유학 갔었잖아 예 근데 왜 샐러드로 돌아온거야? 예 도미 여자친구 연어와 발사믹 소스에 묻히다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오빠 땀에 쌈디 오빠 못 나오잖아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야, 쌈디랑 나랑 뭐 다른 게 뭐야 사투리 쓰고 안 쓰고 그 차이밖에 없잖아 미친 사람이네 아휴, 이 박복합 발자여 금상금 내가 타약 아휴, 아휴, 마마 안 됩니다, 형 아휴, 이분도 마십시오, 마마 제발 맘이 아휴, 마마 아휴, 넹 아휴, 아휴 맘이 더 놔둬요 네가 조용한다고 spring procent 아니, 석열브 가서 다 죽여놨는데 대창을 하고 있어 어머, 어머, 어머 뭐야 이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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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직제 요 그랬다. 보다시피 우리 코너의 제목은 2018 장희빈이지만 정작 장희빈이 하는 건 별로 없다. 그러니까 나 좀 놔주면 안 돼? 나 좀 놔줘. 싫어. 한편 장희빈 역을 맡은 개그우먼 박나래는 10년 전에 간 점집에서 나이 34에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했지만 절대 한복은 입지 말아야 된다고 말한 걸로 전해진다. 아이고 그것이 장희빈일 줄이야. 소첩이 바로 장희빈이요. 장희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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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